게임 시작할게요. 게임... 이거 설정해야 돼가지고... 잠깐만... 음... 알트 엔터 어? 알트 엔터 어? 윈도우 엔터? 어? 알트 엔터였나? 아 됐다. 아 됐... 아... 아무튼 나는 다섯이까지 버티면 된다고 아 깜짝이야 그래서 프레디가 어딨어? 얘가 프레디인가요? 홀리업 원스미스캣 너 화면 끝까지 키우고 해라 화면 끝까지 키웠어 그래서 프레디가 어딨어? 그래서 프레디가 어딨어? 그래서 프레디가 어딨어? 아 뭐야 뭐야 나 이런걸로 안 무서워해 난 이런걸로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난 이런걸로 안 무서워해 프레디 곰이라고? 뭐야 이 노래는? 뭐야? 뭐야? 토끼, 치카, 병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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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소리야? 얘 아니야? 보니, 치카, 프레디가 인형 얘가 프레디라는거 아니에요? 얘가 프레디 아니야? 얘가 프레디 아니야? 얘가 프레디? 얘네가 갑자기 사라진다고? 헤디 카모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저 3명이 나를 죽이러 온다고? 점점 주인공한테 다가와? 내가 이렇게 나 계속 이거 보고있으면 됨 언제 사라져? 계속 그냥 여기를 계속 보고있으면 되나? 시스템이 계속 보면 배터리 된다고?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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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옷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나? 배터리 아끼면서 하라고? 배터리 아끼면서 하라고? 가만히 있으면 되나? 근데 그러면은요 나 질문 질문 있어 나 질문 있어 나 질문 있어 나 질문 있어 나 질문 있는데 그러면은 5시까지 나보고 내가 버티라매 가만히 있으면 죽잖아 가끔씩 바로 앞에 오면 그럼 난 뭘 해야 돼요? 앞에 오면 난 뭘 해야 돼? 지금 1시인데 아직도 가만히 있네 앞에 오면 난 뭘 해야 돼? 앞에 오면 난 뭘 해야 돼? 아 얘네가 나한테 왔어 그럼 앞에 오면 문을 닫으라고? 문은 어떻게 닫아요? 불 켜고 확인해서 문을 닫아요? 이게 이게 닫는거 이게 닫는거야? 아 이게 닫은거야? 아 이거? 양쪽을 다 닫아야되겠네? 양쪽을 다 닫아야되는거 아냐? 닫아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? 아 닉네임 받고 왔어요? 잘하셨어요 자 그 어 어 불 켜고 문 닫고 CCTV하는게 전부 배터리 아 배터리가 게임 요인이에요 얘 계속 그대로 있는데?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배터리를 먹는다고 그럼 나 계속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? 계속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요? 틈틈이 CCTV 보면서? 얘네가 오면은 문 닫고 불 켜라고? 양쪽 다? 얘네가 오면은 양쪽 다 문 닫고 불 켜? 그러면 됨? 아직도 가만히 있고 3시입니다 내가 그걸 들었거든? 그 초반에 한 3시 정도에 움직인다고? 걔가 온 쪽만?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그걸 들었다? 3시부터 4시가 귀신이 가장 활동하기가 좋은 시간이래 내가 그걸 들었어 3시부터 4시 어? 없어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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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여기 있는거 아냐? 여기 있는거 아냐? 얜 여기 있다 얜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네? 딴 데 다 볼까?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어요 1B랑 1C 키시 아니 대개 야 나와 나와 뭐 게임 이해 못해? 나와 나와 어? 나 찾았어 1B랑 1C에 있어요 1B랑 1C 그러면 1B랑 1C 내가 있는 곳은 아 여기구나 2A랑 2B에 왔을 때 문을 닫으면 되겠네 지금 메로나 있는 곳이 어딘지 알고 시작하세요 내가 지금 여기 있죠 얘 여기 있고 얘 여기 있죠 오케이 얘 얘 이틀 밤째 보니한테 두드러 쳐맞고 뒤로 달라고 뭔 소리야 내가 그럴거 같냐? 내가 닌 줄 알아? 애엄마 내가 닌 줄 아냐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 4시죠 2시부터 4시가 가장 귀신이 활동하기 좋은 시간 새해 5시까지 기다리면 된다며 5시까지만 버티면 된다며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? 뭔가 움직이는 소리 났죠? 얘 여기 있네 얘 여기 있네 얘 여기 있네 얘가 여기 있네 그리고 1C에는 여기 있었고 얘네 둘이 여기 있죠 5시까지만 검색하면 됐네 5시까지만 버티면 된다며 얼마 안 남았잖아 움직이는 소리가 나면 그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? 또 움직이는 소리 막 나죠? 1C 얘 여기로 움직였네 뭐하는 거야 얘네 어머 뭐야? 어? 1C 없.. 1C에 얘들이 있고 어? 얘 3에 있던 애 없어졌는데? 여기 있네 얘 여기 있네 아카 excited 아야뜩 아!!! 아! 아 지진다 진짜 아 아 아 ㅋ ㅋ ㅋ ㅋ ㅋ ㅎ ㅎ 아 뭐래 뭐.. 뭐 무슨 일 있었어요? 뭐 무슨 일 있었어요? 무슨 일 있었어? 왜? 왜 뭐.. 뭔 일 있었어? 나 아무 일도 없었는데? 어? 무슨 일 있었습니까? 나 아무 일도 없었는데?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어 아니야 뭔 일이었어 나 무표정이었잖아 나 그냥 웃고 있은거 웃고 저 웃고 있었죠 나 그냥 웃고 있는거야 그냥 그냥 웃고 있는거죠 바로 빠르게 뉴게임 시작합니다 아니 웃었잖아 그냥 내가 그냥 스마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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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웃고 있는겁니다 뭐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웃고 미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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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 놀라지 않았어 님들 놀라는게 뭔지 모르세요 나 안놀랐어 무슨소리야 안놀랐어 무슨소리야 나 그냥 웃고 있는거야 무슨소리야 전화와 또 왔어 야 뭐래 뭐래 뭔소리야 전화 또 오네 이제 또 아 님들 나 질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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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다들 조용히 해 다들 조용히 해 어 나 이제 슬슬 이해가고 있어요 조용히 해 몰랐잖아 게임에 대해서 뭔지 몰랐잖아 게임에 대해서 뭔지 몰랐잖아요 그럴 수 있어 아니 안쫓았죠 저 하나도 안쫓았죠 무슨소리 하시는겁니까 하나도 안쫓았죠 아 스카이블러 시어리는 팔로우 감사합니다 하나도 안쫓았죠 무슨소리입니까 봐봐 그러면은 나 질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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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질문 그 뭐지 내가 얘네가 오는 거를요 내가 얘네가 오는 거를 문을 막았어 문을 막고 불을 켰어 그럼 내가 그러면은 바로 게임 끝이에요 그럼 바로 게임 끝이에요 아냐 나 쪼보 아니죠 나 저는 누구와는 다르게 쪼보가 아닙니다 무슨소리입니까 저 누구와 다르게 쪼보가 아니라서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건 그냥 게임 끝이야 조금 이따가 열면 다 살아야겠다 문 닫으면 걔네 못 들어오고 밤대로 온다고 뭔소리야 아직 안사라졌죠 새벽 1시에 프레디와 피잘가게라는 공포게임을 하고싶다 스팅게임이에요 밤대로 오는거 웨이크라고요 이 게임은 트라이 한번 넘어온게임 어 맞아 애들이 오는 방향이 정해져있다고 새벽 1시 새벽 1시 1일차는 3시까지 안 움직인다고 나 몇일차야 방금 한 그러면 방금전에 한건 0일차에요 방금전에 한건 0일차고 지금 지금부터가 1일차입 우걸이야 프레디가 어 프레디가 어 제가 나이터 111 그럼 나는 어제 방금전에 한건이 0일차에요 방금전에 했던건 countantum 아 그렇다면 어 뭐야 아깐 게임진거라구 어 Gvel 차는 우주들의 어. 근데. 어. 근데. 뭔 소리야. 어? 뭔 소리지? 뭐야 이거. 1C. 얘 여기로 움직였네. 뭐 하는 거야 얘네. 어 뭐야? 아 이거 내 클립이야? 어? 어? 얘 3에 있던 애 없어졌는데? 아까도 1일. 게임 터져도 1일. 깜짝이야! 아 지진다 진짜! 나 진짜 내 소리에 놀랐어. 내 소리에 놀랐어. 아니야 저 화낼짝 안 했죠? 아무 일도 없었죠? 나. 아니야. 아니야. 나 안 놀랬어. 아 그냥. 아니야. 나 안 놀랬어. 아니야 안 놀랬어. 나 그냥. 의자. 의자가 잠깐 좀 불편해가지고. 의자가 불편해가지고. 잠깐 이렇게 한 거야. 자세가 지금 좀 불편해가지고. 자세가 불편해가지고. 아니야 나. 아니야 안 차렸어.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. 아 너노. 아 옥선생님 어서 오세요. 아니면 아닙니다. 뭘 방제를 왜 바꿔서. 나 지금 무표정을 하고 있는데. 아 그럼 스미스케일 호스트님 땡큐 땡큐. 아니죠 아니죠. 아. 지금 3이. 아 애 한 명 없어졌다. 한 명 없어졌죠? 여기 있네. 1b에 있죠. 아 나 질문. 아니 그러면 나 얘네를. 내가 얘네를 어떻게 죽여? 문을. 문을 닫으면 얘네가 못 온대매. 뭔 소리야. 나 이해를 못했어. 뭔 소리야. 게임이 오버돼서 다시 1위로 돌아왔다매. 뭔 소리야. 어? 못 죽인다고? 애들 얼굴에 좌클릭하라고? 방 못 들어오게 그냥 막는거라고? 여기 없어졌다. 얘도 없어졌네. 어? 어디갔지? 여기있다. 어? 문 막아. 닫어. 이렇게 하는거야? 닫았어. 그냥 문 닫고 버티는거라고? 아 못 죽여? 그냥 문 닫고 버티는거야? 나는 문 닫고 버티는거라. 아아. 알았어. 나 이제 이해함. 나 이제 이해했어. 이제 이해했어. 이제 이해했어. 가만히 있어도 얘네가 온다고? 열어요. 배터리 나가? 열면은 내가 오잖아. 여기 있었던 애 없어졌다. 이제 열까? 이제 열었어. 이제 새벽 4시. 이쪽도 확인해야지. 얘 여기있네. 닫어. 이렇게 하면 되는거이? 그니까 내가 cctv를 보면서? 한명은 어디있냐? 얘 여기있네. 이렇게 하면 되는거야? 불캐면 바로 앞에 와있을때 보인다고? 아아 그래? 그때 닫으면 된다고? 아아. 여기있네. 불캐면 바로 앞에 와있는게 보인다? 안보이는데? 그냥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돼? 아아악! 아니 나 문 닫고 있었잖아. 아니 나. 야 나 문 닫고 있었잖아. 나 문 닫고 있었잖아. 왜. 왜 죽었어?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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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문 닫고 있었잖아. 나 문 닫고 있었잖아. 왼쪽에 아무도 없었어. 왼쪽. 왼쪽에 아무도 없었어. 어? 아니 왼쪽에 아무도 없었다고. 아니 뭔소리야. 내가. 얘 오른쪽에 있었잖아. 뭔소. 뭔소리야. 얘 오른쪽에 있었잖아. 하하하하. 본인은 왼쪽에 쏜다고? 오른쪽에 있던 앤 뭔데. 아니. 뭔소리야. 아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. 아니. 뭐야. 어? 본인이랑 폭신은 왼쪽에 쏜다고? 걔네. 본인이랑 폭신은 누구고 치카는 누군데. 본인이랑 폭신은 누구고 치카는 누군데. 하하하하. 아. 나 답답해. 디지겠네. 본인이랑 치카는 누구. 폭신은 누구야. 프레디는 곰인 거 알겠어. 치카가 병아리. 본인이랑 토끼. 폭신이 여우. 폭신은 어딨어? 폭신은 어딨어? 인형 여기 3개뿐이 없는데? 폭신은 어딨어요? 응? 시카가 올해. 폭신은 어디서? 폭신은 어디서 나오는거야? 응? 폭신은 1시? 1시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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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김혜언니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잠깐만 아유 언니 어디가세요 가지마 가지마 끝까지 같이 게임하자 같이 게임하자 가지마 가지마 그러면 아 나 또 다시 1일차인거잖아 있어봐 내가 그러면 이번엔 진짜 한번 1일차를 깨볼게요 아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불을 잠깐 잠깐 시키면서 불을 잠깐 잠깐 시키면서 얘네가 문앞에 있는걸 보고 문을 닫아라 나 이제 알겠어 나 이제 좀 알겠어 나 이제 좀 알겠어 그러면요 나 질문 그러면은 그 뭐지 내가 만약에 2일차 3일차 막 이렇게 갔어 2일차 2일차 3일차까지 갔어 그러면은 근데 갑자기 근데 내가 게임 오버가 됐어 그러면 1일차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 뭐지 2일차의 정체를 2일차의 정체를 그리고 이 하나만 2일차는 그들은 2일차의 정체를 2일차의 정체를 이어가자 2일차의 정체를 너너부터 불편은 바로 앞에 와 있는게 보인다? 안보이는데? 아 이거 야 보자 계속 여기 하고 있으면 돼? 넷클립 보면서 아니 아니 나 문 닫고 있었잖아 아니 야 나 문 닫고 있었잖아 나 문 닫고 있었잖아 아니 내가 이거 아니 아니 보면서 보면서 진짜 어처 보기만 보면서 처음보다 아니 처음보다 더 놀라다니 아 쟤 뭐야 나 쟤 벤 좀 하고 내 채팅자나 더럽히지마 쟤 벤 좀 할게요 어차피 4시부터 움직인다 했으니까 어딨냐 문 세드 48 무스드 1시부터 움직이는 1시부터 움직이는 1시 4시부터 움직이는 계속 가만히 있어야겠네 근데 에이 첫날은 리에 브리즈 추후에 아 애원님 가지 마세요 함께 게임합시다 여깄네 여깄네 아 불을 잠깐잠깐시 키면서 그거 하라고? 이러다가 클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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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 뭔소리야 내가 그럴 일 없어 나 이제 내가 일부러 여러분들 방송 초반이니까 재밌게 해주려고 일부러 그러는거에요 나 몰라? 나 아울라스트 하면서 아 뭐야 이랬던거 몰라? 어 몰라 몰라? 별것도 아닌거 가지고 괜히 어? 괜히 어? 별것도 아닌거 가지고 무서워하고 막 어? 기절하고 울고 막 어? 좀 가까워지면 cctv 말고 불 켜고 하기라고? 아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부터 아 오케이 오케이 가까워지면 여기 있던 애 없어졌죠? 여기 있네 좀 가까워졌다 그러면 아 IJM2858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 켜고? 오케이 오케이 얘네는 안 움직이네? 아 레이즈다 킹 07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가까이 왔을 땐 불 켜고 cct 보고싶으면 문 닫고 하긴?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알았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내가 봤을 때 공포게임은 패턴이 있습니다 공포게임은 패턴이 있어요 공포게임은 어 무서운 소리가 나잖아요 극음이 갑자기 무서워졌다 그러면은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야 뭐래? 뭔 개소리야?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? 얘 여전히 그대로 있고 아마 내가 봤을 때 4시에 움직일 것 같다 프레이딩이 그딴 거 없다고? 아 진짜? 야 가만히 있을게 4시가 될 때까지 기다리죠 문 앞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? 아니구나 조용히 하다가 갑자기 딱 하고 나온다고? 오케이 슬슬 다른 애들도 아 얘도 없어졌네 얘도 나왔네 얘네 다 여기 있네 아 깜짝이야 아씨 깜짝 놀랐네 아무 일도 없었죠? 빠르게 문 닫았습니다 문 닫고 다시 열어두셈? 문 닫고 다시 열어두세? 문 닫고 다시 열어두세? 문 닫고 다시 열어두세? 문 닫고 다시 열어두세? 문 닫고 다시 열어둔 이거 다 있는거 아니야? 야 여기서 야 여기서 이걸 하면 어떡하냐 집중해 집중해 집중 게임해야돼 조용히해 이런거 보내지마 조용히해 이런거 보내는거 아니다 뒤에 다 서치니까 이제 계속 불을 켜면서 확인을 하죠 아 나 이거 깨겠다 이제 이거 깨겠다 아 북은 뭐 이런거를 틀어놨어 어? 이런거 틀지마라 내가 하지마라 나 화낸다 어 하지마 하지말라 했다 나 화낸다 혼난다 나한테 빨리 꺼라 이거 됐다 꺼졌지 안오는데 얘네 왜 안와 왜 얼마나 눌러야되는거야 왜 안와 빨리 와 임마 짜식들아 올거야 빨리 와 임마 짜식들아 올거야 와 임마 나한테 쫄았냐? 내가 문 닫아서 쫄았냐? 아 찌질이같은 것 같아 나와 임마 아니 안쫄았죠 나 지금 얘네 협박하고 있는거야 빨리 오라고 내가 다 막아줄테니까 빨리 오라고 내가 협박하고 있는겁니다 배워도 아니네 얘네 얘네 배워도 아니네 그쵸? 아 배워도 아니네 아 뭐야 별것도 아니네 아 뭐 이런걸로 아니 님 소프 아래스 이런거 이런게임으로 지금 무서워한거야? 아 이런게임하고 운거야? 와 내가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어처구니가 없어 이렇게 쉬운게임하고 됐네 됐네 2일차부터 후회했다고? 처음ardı 3t 3t 1 2 감사합니다.